몇 년째예요? 쌍둥이 엄마잖아요. 오아시스를 방송하게 된 게 자기가 신기하다고 할 정도예요. 그 집 앞에 가면 오아시스 박스가 근데 정말 알차게 잘 먹는데요. 정말 알차게 오아시스 전기배송하고 나서 지수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준대요. 내가 다 사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 음식물 쓰레기가 되게 많이 줄고 설거지감도 줄고 주부님들은 그냥 무조건 좋다니까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거 근데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내 가족이 먹을 집밥처럼 고소한 차돌 양지와 재래식 된장의 환상궁합 그리고 도모님도 근데 가격보다 차돌된장찌개인데 6,560원입니다. 6,500원 가격 너무 괜찮잖아요. 차돌 양지에다가 재래식 된장 멸치, 다시마, 한우, 우치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뒤에 보여드려야 돼. 다국산이야? 다국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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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12개입니다. 난리 났죠? 여기에다가 황금 비율 맞춰서 우리 와 이거는 진짜 뭐 이거는 사실 차돌된장찌개는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나.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아침에 그냥 바쁘잖아요. 그냥 간편하게 가위로 한번 잘라서 올려놓고 잠깐 세수하고 나오면 그냥 바로 먹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 도시에 또 혼자 사는 저처럼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있으시면 주소만 바꿔서 보내주시면 돼요. 주소만 바꿔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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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부 왜 사세요. 감자를 왜 사세요. 소만만두 맛있겠다. 장어 인삼탕 아 비교해드렸고 아까 감자를 왜 사시고 다 뭘 왜 사실까요. 그렇죠 따로 뭐 사서 손질하지 마세요. 요즘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재료비가 더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육수가 이 국물이 기가 막히고요. 고기 고기 나옵니다. 두부 감자 호박 양파 대파 검표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물이 멸치랑 다시마랑 한우 우주로 놓고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국물의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보여드렸죠. 이제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 이게 마지막 거예요. 벌써? 자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돌 된장찌개 여기 뒤에 저희가 아까 가까이 못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다 국산이에요. 진짜. 국산. 그리고 이거 다 국산뿐만 아니라 저희는 화학청과물, 향미증진제,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드시고 난 다음에 꼭 느껴보시는 게 속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보면서 제 여동생도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항상 선물로 보내주는데 그만큼이에요. 그래요. 예.